너무나 재밌게 본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뮤지컬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김화중씨의 뒤를 이을 미녀는 과연! 미녀! 과연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Coming soon! 역대 한국 영화 로맨틱 커뮤니 부분 최고 흥행 신기록을 세웠던 영화 미녀는 괴로워. 김화중씨의 마리아를 비롯해 영화음악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영화는 미녀는 괴로워가 2008년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흥행 영화를 소재로 한 뮤지컬답게 취재 열기도 무척 뜨거웠는데요. 과연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연습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음악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그만 리듬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미녀는 괴로워! 이게 열정이지요? 지금 연습실에 있습니다. 우리 바다씨와 윤공주씨와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몰랐어요. 저 자리가 틀렸어 그만 죄송합니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송창희씨.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무대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요. 뮤지컬 노트럼드 파리로 2008년 여우신인상을 비롯 무려 3개나 상을 수상한 바다씨까지 기대되는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의 주인공 3분을 만나봤습니다. 저는요 지금 2008년도에 우리 전 국민을 뮤지컬로 뜨겁게 달궈줄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는 얼굴 없는 가수 뚱녀 한별이 성형수술을 통해 완벽한 S라인 미녀 가수 제니로 변신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인데요. 미녀는 괴로워의 역할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에서 풍녀에서 미녀 제니로 변신하는 강한별 역할을 맡은 윤공주입니다. 저는 미녀는 괴로워에서 PD죠. PD 역할, 한상준 역할을 맡은 송창희입니다. 저는 미녀는 괴로워에서 괴로워 역할을 맡고 있는 달아씨 참 독특하죠. 달아씨가 은근히 장제적인 4차원 소녀라고 들었습니다. 4차원 맞고요. 네, 4차원 맞고요. 그 별로 좀 가셔야 될까요? 아니 뮤지컬은 어떻게 가고요? 특별한 발성법. 막발성이죠. 막발성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리아! 막발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멋지죠? 지금 가수 중에 유독 탐나는 가수가 있습니까? 지금 가수 분 중에. 네, 현재 활동하고. 지금 그만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씨. 아, 바다씨는 왜? 아까 들으셨지만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입금을 해야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 다 알아서 진행하시고 칭찬하시고 다 욕하시고 좀 매끄러운 진행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더욱더 매끄러워 괜히 투정만 부렸다가 지정만 받았죠.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중에 특이한 관객이 있습니까? 헤두익이랑 공연했을 때 제가 항상 지정석이 있었어요. 옆에 가서 섹시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분 계속 그 자리에 오시더라고요. 저 때는 막 참 좋았더라고요. 오늘 여성 뮤지커를 했었어요. 아이를 데려 보셨더라고요. 아, 애를? 어머님은 너무 감동에 젖어서 애를 자꾸 보라고 엄마를 웃으면서 보는데 애기가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면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고. 뮤지컬 유명을 데려와서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로 돌아온 유명을 데려와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대할게요.